롤렉스? 아미가 아멘 안녕하세요 광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계 리뷰가 아니고 007 영화에 등장하는 C마스터 모델이랑 C마스터 007 한정판을 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으니까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죠?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메가 브랜드는 1995년 007 골드나이 영화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007 영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 바로 롤렉스 브랜드의 오이스터 퍼피추얼 서브마리너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은 007 영화라고 하면 보통 오메가 브랜드를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이 정말 잘 되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오메가 브랜드가 이걸 알기 때문에 007에 대한 그 마케팅은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C마스터 제임스 본드의 패션을 완성하는 악세사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로는 영화 영화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밀병기로 변신하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007 골드나이 이 영화에서는 제임스 본드가 C마스터 커츠 300m 모델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이때 제임스 본드 배역을 맡고 있던 사람이 피어스 브루스는 정말 잘생겼죠?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을 말하자면 물결 모양의 블루 다이얼 그리고 무브먼트는 오메가 칼리버 1538 커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제가 그냥 영상에 적어 드릴게요. 뒤에 가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렇게 3개의 작품에서 C마스터 크로노미터 300m 모델을 착용을 했고요. 오토매틱 무브먼트 오메가 칼리버 112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이때도 피어스 브루스넌이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제임스 본드 40주년을 기념해서 C마스터 300m 크로노미터 모델을 선보입니다. 첫 007 영화 한정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델은 47개를 생산을 했고 이때부터 오메가 브랜드가 한정판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 다이얼의 007 글자가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2006년 이때부터 다니엘 크레이그가 본격적으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의 시계를 착용을 하는데 하나는 기존 C마스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C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41mm 모델 이 모델은 코엑시얼 기술이 들어간 오메가 칼리버 2500 무브먼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입체적인 양각 인덱스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C마스터 글자에 레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마스터 플래니오션 빅 사이즈 모델 이 모델은 케이스 크기가 45.5mm로 상당히 큰 편이었고요. 그리고 러버 스트랩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역시나 동일 오메가 칼리버 2500 그 외에 한정판으로는 C마스터 오션 플래닉 빅 사이즈 모델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점은 세컨드 핸드 끝에 007 로고가 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총 5,007개가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C마스터 크로노미터 300m 모델이 있는데 저는 이 나선형 총알 패턴 다이얼 때문에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총 17개로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에 상영한 007 컨턴 오브 솔로스 일단 영화 상영 전에 한정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C마스터 플래니오션 한정판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델은 총 5,007개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권총 손잡이를 영상케 하는 다이어리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정판으로는 C마스터 크로노미터 300m 모델 역시나 오메가 브랜드답게 47개를 생산을 했고요. 특징으로는 블랙 다이얼을 처음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C마스터 한정판 중에 그리고 실제 영화에서는 42mm의 케이스 크기를 가진 C마스터 플래니오션 모델을 착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제임스 본드도 큰 사이즈가 불편했나 봅니다. 작은 사이즈로 바꿔서 착용을 했네요. 그 다음 2012년 007 스카이폴 자 여기서는 C마스터 플래니오션 600m 모델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이 모델은 1번 모델하고는 다르게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특별히 하나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오메가 칼리버 8500 무브먼트로 교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본 이 무브먼트는 상당한 공을 들인 느낌이 드는 무브먼트였던 것 같아요. 또 유행에 맞게 세라믹 인서트 베젤을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많이 착용한 모델이 C마스터 아쿠아테라 150m 오메가 코엑시얼 38.5mm 모델을 착용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무브먼트는 오메가 칼리버 8500 무브먼트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쿠아테라 모델이 영화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 50주년 기념으로 두 개의 한정판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C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41mm 모델 이 모델은 총 11,007개가 생산이 되었고요. 무브먼트는 오메가 칼리버 2507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젤에 보이는 50은 50주년을 위해 레드로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다이얼에는 007 로고를 대각선으로 넣은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케이스 크기가 36.25mm인 모델도 있는데 이 모델은 3,007개만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정판 모델은 C마스터 플래니 오션 600m 오메가 코엑시얼 42mm 모델 총 5,007개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7시 방향의 007 로고 또 직사각형 패턴이 들어간 다이어리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무브먼트가 바뀌게 되는데 오메가 칼리버 8507 무브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2015년도에 상영한 007 스펙터 첫번째로 출시한 모델이 C마스터 아쿠아테라 150m 오메가 마스터 코엑시얼 41.5mm 모델입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델은 총 15,007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역시나 무브먼트는 오메가 칼리버 8507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특징으로는 15,000 가우스의 항자성을 가진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이얼에는 본드 가문이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나온 모델이 C마스터 300 오메가 마스터 코엑시얼 41mm 스펙터 리미티드 에디션 이 모델은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서 착용한 모델을 처음으로 한정판으로 출시한 모델이고요. 총 7,007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12시간을 표시한 베젤 디자인은 기존 C마스터하고 다른 1957년에 출시한 C마스터를 복각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5줄 스트라이프 그레이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원래 클래식한 시계인데 이 나토 스트랩 때문에 더 클래식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특히 롤리팝 세컨드 핸드가 정말 귀엽죠. 그리고 무브먼트는 역시나 15,000 가우스를 버틸 수 있는 오메가 칼리버 840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리뷰를 할 예정이라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 나온 한정판 모델 C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41mm 커맨더즈 워치 이 모델은 제임스 본드를 위해서 나온 모델인데요. 영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면서도 영국 해군 중령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영국 해군의 상징적인 컬러로 주력을 넣었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007 한정판 모델과는 다르게 상당한 밝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7,007개가 생산이 되었고요. 무브먼트는 오메가 칼리버 2507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레이슬릿도 제공을 하지만 해군을 상징하는 나토 스트랩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019년도에 출시한 한정판 모델 C마스터 다이버 300m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42mm 제임스 본드 리미트드 에디션 이 모델은 총 7,007개를 만들었고요. 가격은 810만원으로 현재도 판매 중입니다. 보시고 아 저거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 모델은 1969년에 나온 007 여왕폐화 대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다이얼에 특유의 나선형 총알 패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핸즈와 인덱스는 18K 골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방향에 있는 인덱스를 빛을 한번 비춰보면 50이 보인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 디테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에 있는 인덱스는 본드 가문을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스 측면 모델 넘버를 새긴 골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데이트 창의 7은 007 특유의 활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 역대 모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골드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257세트 골드 모델이 정말 예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오메가 칼리버 880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2020년 특별한 모델 시 마스터 다이버 300m 오메가 코엑셜 크로노미터 42mm 007 에디션 007 노 타임 투 다이 영화에서 착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11월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4월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이 모델이 정말 특별한 이유. 현재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의견을 넣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007 노 타임 투 다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죠. 이 모델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대 이상이고 최고의 데일리 시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007 영화에 나오는 시계와 그리고 한정판 모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던 007 영화에서 나오는 시 마스터 제임스 본드가 작전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그 시 마스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계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샀던 게 시 마스터 모델입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중고 가격으로는 한 160만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저도 옛날 시 마스터 모델이 생각이 나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구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메가 시 마스터 노 타임 투 다이 007 에디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 더 자유롭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